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유튜브라고 칩니다. 유튜브라고 이렇게. 유튜브라는 앱을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지 않은 분은 열기라고 쓰는 이 부분에 설치라는 글자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설치한 분은 열기를 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위에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이 프로필 있죠. 요 부분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프로필이 여기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혹은 지메일의 아이디와 비번을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서 다음에는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제일 아래쪽의 맨 아래쪽의 오른쪽에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터치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뇌 동영상이라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이 뇌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기가 올린 동영상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자 자기가 올린 동영상이 쭉 뜨는데 여기에서. 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점 세 개 있죠 이렇게. 각 동영상만 오른쪽에 보면 이 점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자 제일 위에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에 삭제 수정 공유 그 외에도 뭐 나중에 볼 동영상의 저장 이런 것도 있고 재생 목록의 저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삭제를 하고 싶으면은 삭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떠서 동영상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여기서의 확인을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저는 취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부분 점 세겠죠 아래 위로 이렇게 점 세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수증이 나오죠. 이게 수증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보시면은 수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수증을 터치해 보겠어요. 수증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보세요. 제목. 제목도 수증할 수 있고 설명. 설명 부분입니다. 여기 수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서 공개. 자 여기서 공개, 미등록, 비공개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유튜브에서 올릴 때는 태그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그라는 것이 올리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비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태그는 해시태그죠. 태그는 이 검색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 쓰고 반드시 이렇게 캄마 태그와 태그에서는 이렇게 캄마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캄마를 해서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15개까지 최대 15개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0개를 할 수 있지만은 유튜브에서는 15개 이상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15개 이상 되면은 검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유튜브의 도움말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그는 제 경우에는 대개 12개, 13개, 14개, 기본적으로 15개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위치 있죠. 위치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현재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제일 위에 요거 있죠. 화살표. 이것이 저기 저장입니다. 올리기 혹은 저장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올리면 됩니다. 저는 뒤로 가겠습니다. 다스도 이걸 터치해서요. 요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공유라는 것이 있죠. 공유. 이 공유는 이 동영상을 예를 들면은 카톡에 공유한다던가 혹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여러 곳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 볼게요. 공유 터치합니다. 공유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유튜브 카톡도 나오죠. 카톡도 나오고 링크, 복사, 트윗, 쪽지, 페이스북, 지메일, 블루투스, 다이렉트, 티스토리, 그 다음에 삼성크라우드 메일이나 포스트, 파파고 이런 데 쭉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에 공유하고 싶으면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채팅창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공유를 한번 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이게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공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공유가 되어있죠. 이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로 가서 그러면은 아까 여기 터치해서 삭제, 수정, 공유 이런 거 할 수 있죠. 삭제는 반드시 유튜브 앱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 가서도 삭제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편한 것이 유튜브라는 앱 있죠. 유튜브 앱에서 유튜브 앱에서 공유하는 것이 공유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